누구냐 리칭질 백날의 말일 땅 50원도 뽑았습니다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서울의 미래를 응개 어차피 땅값은 희미는 놈들 펜떼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 나 서희연 사업 도와가지고 내 땅 한번 원없이 만들어 볼 거야 잘 생각해라 분발이하고 건다는 줄을 잘 서야 거야 그래 당종대 돈 용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격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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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려